소개하기 전화하는라고요 교수님은 게임 안해요? 저, 아이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 하죠 형님 제가 뭐 하나 시킵시다 그러면 예 내가 적어드릴게요 문자 해보라고요 그거? 대충 돌려보라는 거죠 참나 그니까.. 어.. 근데 어떤 느낌인지 다 이해했어요 그거 어.. 여기다 쓰면 안돼 나한테 나 개인으로 보내줘 알았어 알았어 어.. 근데 그거.. andinj 지금 방송 켜면 근데.. 그 지연 설정 재설정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텐데 맞죠? 그거 떨려? 아 어떻게 하지? 아 나 이거 풍선 조금만 더 해오고 싶은데 아 나 이거 풍선 조금만 더 해오고 싶은데 아 나 이거 풍선 조금만 더 해오고 싶은데 아 저거 왔습니다 아 지금 변광선 님 박수 키셨어 이거 다 나간 거 같아 소리 아 향수님 이거 나 이거 그 뭐야 자 이제 적어서 보낼게요 이거 맞죠? 이렇게 하는거 자 저 위해서 드릴게요 개인으로 보내시는거죠? 예 안녕하세요 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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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교 Soci 그 사람 다른 사람이야 쌍배님 아니 완전 이 악물고 자기 잘한 부분만 찾아서 보여주고 자긴 잘못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 완전 웃겨내자 쌍배님 예예 창내지 말고 그 섭 그 포지션 정하세요 가 예예 아주 섭 근데 이거 지금 한 분이 누가 없는 거죠? 아 알잖아 아닌데 왜 물어봐 내 없는지 왜 물어보냐고 5시까지 보이기로 했잖아 야 제넌아 뭐야 왜요? 제너님이 백설량님한테 어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미드빵져서 팀장 넘겼다고 지금 돈해가 왔어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그거 적대입니다 적대 그거면 진짜 나 실례를 잃게 돼요 아이 적대에요 우리 그럼 팀이랑 바꿔야 되는 거 아님? 뭐 백차놀팀 이런 거 아님? 제너지만 좀 뗄까요? 백설량팀이라고 해야겠다 백차놀팀 백차놀팀 갑시다 근데 백설량님 원래 미드잖아 미드 환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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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설량님 잘해 아 우리편 아 우리팀 그 미드 원 딜이 너무 저평가 받고 있어 난 그게 너무 속상해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 톱은 뭐 항상 뭐 좋은 평가가 있고 아니요 저는 저는 그게 무서워요 저 오늘 마네라가 솔킬 타임이어도 얼떤 창이 날지 챕틸 창에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라왔길래 봤거든요? 예 근데 그 세 번째 경기만 봤어요 사실 이긴 경기만 근데 되게 조율 엄청 잘하셨던데 우리 뭐 시야 먹고 바로 가도 되니까 천천히 하자고 그러고 있고 한 명 자르고 해도 된다 되게 조율 잘하셨는데 그건 제 조율이 아니고 그 조조가 남긴 꾀주머니 그냥 열어본 거예요 아 알겠어 예 오케이 그거 세 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복싱해서 그냥 잽? 스트레이트 그냥 그거예요 그냥 원딜 뭐 해야 되지? 아 뭐야 AP가 없네 저 이거 AP 하겠습니다 그 정부를 하시는 겁니까? 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연습이니까 그럼 초시계 필요 없죠 브라움은? 네 그럼 보통 그냥 우주적 통찰력 같은 거 가면 될까요? 아니면 아 근데 브라움이 아 계속 접근이구나 계속 접근이랑 그냥 초시계 찍으셔도 돼요 그냥 단일 팀으로도 되게 좋아서 아 근데 그 초시계 자리가 계속 남더라고요 자리 차지해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쓰고 팔면 돼요 아 어차피 싸요 나 뭐해? 나 뭐해? 몸풀기니까 그냥 하고 싶어 하면 될 거 같은데? 네 예예 슈슈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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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칭 쓰는 습관도 이럴때는 비스킷 드는게 좋죠? 아파 보이는데 네 비스킷 드는게 좋아요 그럼 계속 접근을 뺄까요? 아니면 초시계를 뺄까요? 그러면 그 저는 초시계 빼고 계속 접근 찍어요 아 좀 취향 차이긴 해요 비스킷 비스킷 계속 접근 쌍배님 예예예 종이로 접은 누누은 왜 있습니까? 또 꼽았나봐요 귀여워 또 플렉스 하셨습니까 뭐야 어둠에 있어 유메탄가? 아 보식자를 어차피 못쓴다는 가정하에 예 좀 더 쉬운 어둠의 소화구로 오 근데 쌍배님 어린 시절 왠지 저 닮았을 것 같아요 윌럼프 음 윌럼프 닮았을 것 같다고요? 누누가 아니니까 누누인가? 윌럼프가 아 이렇게 쌍배님 어렸을 때는 나를 닮았을 것 같은데 아 윌럼프는 서민이구나 저도 소연님 처음 본 느낌 말해도 되나요? 그만해 아 고무고무 충만 탈 거잖아 또 아니 궁금해 나 나 혼내줘 빨리 아니 쌍배님 큰 마디도 안 주려고 그래 아니 난 얼굴에 진짜 샌진방패 맞은 줄 알았어 그만해 아 결승 결승 날까지 아 너무 힘들다 아니야 근데 샌진방패 정도면 귀여운 거 아닌가 잘 들립니다 안 귀여워요 샌진방패 저 큐 찍었습니다 예 잘했어요 샌진방패 이거 샌진방패 내가 샀고 그거 아니에요 샌진방패 그 하승 personalities 카메라 샌진방패 샌스스턴 샌진방패 대돈님 지금 없는데? 대돈님 저 리드 아닌데요? 아 그래요? 강시형인데요 이걸 맥이네 알고 하는거야 저 사람 알고 하는거야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강시형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쌍맨님 Q선방 그 다음에 E선방 아 뭐야 나 어디다 쏴 그거 로제 키워바비가 1년전인데 나 어제 보고 저녁도 모르겠다 나 어제 보고 저녁도 모르겠다 나 어제 보고 저녁도 모르겠다 아 괴로워 이럴때 미리 안모지 미리 안모지 이래야지 킬가 뽑기 쉬워야지 핵슨 이제 디코 하겠죠 해주십쇼 아래쪽 헥카림 갑니다 헥카림 헥카림 아래쪽 네 좋아요 아 나 스킬이 너무 이상하게 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예예 헥카림 바텀이에요 오케이 이거 탈팀 좋았어 그럼 나 윗정글 탈게 오케이 아 이거 괜히 때려나가지고 굿즈가 있나 라움만 찾으라고 오케이 아 와우 바라스틱 다했어요 훅? 바탕 그냥 가만히 있으나? 훅! 뭐야 하시네 헉카링 왔다 헉카링 헉카링 아 정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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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님 네 이거는 정글이 아랫동선인데 라인을 밀다 죽은 게 탑잘못이에요 아 아예 앱초에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아 진짜 도왔습니다 미쳤다 진짜 이상스네 아니 솔랭이 아니라 팀 게임이니까 아니 고 아 경글 차이 태연아 백정이나 말복지 마라 적 떨어집니다 아 맞습니다 어딜 감히 역시 탑소론 미니언 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저분해 지저분해 와 누구 미쳤다 밀어주고 같이 가면 안 되나? 아 오케이 저거 밀 때게 다 먹어버리세요 이제 아니면 한개 먹었습니다 이때 아니면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럼 백성랑이 난리나 러브레터 봐 러브레터 먹으면 탑 똑같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하탑에서 2명 따왔죠 사라 탑차이 아 사라 쓰면 탑차이 인정 하하핳 아무리 무거운 운을 실장 열 수 있지 브라우는 나선다 이야 루션 압박한다 밭에 들고 리뉴얼한테 붙어서 탑차 치면 죽은거였어요 확실하게 아 정글러가 6일을 지나치는 순간 아 그때 교환해 주시면 먼저 가야돼요 헤카린 위쪽이니까 깊숙이 늦게요 네 이럴때는 욕이랑 내가 욕먹어줄게 아니면은 와드가 하난데 맛있어 고어 좋아 그럼 여기 그 루시안 좀 약간 살살 하세요 아 맞춰야돼요 이거? 예 제너님 그렇게 많이 못다요 아 미안합니다 저희도 도와줄까? 아 뭐야 제너님이 언제 나와요? 하하하하 나랑 푸드있어 나랑 푸드있어 같이 까져 같이 까져 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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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바로 내려갈까요? 저 탈진 있는데 예예예 바로 내려갑시다 하하 미드는 집에 갑니다 바로갑시다 바로갑시다 하하 여기 여기 내 방패만 믿으라고 헥카리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어 거기있다 헥카리 어 헥카리 6렙이다 안 깜칠게요 나왕 나왕 나왕그레 나왕그레 비교말고 이거 같이 맞아주면서 방패를 막아주는게 좋아요 아님 그냥 방패 나중에 드는게 나아요? 아 그때 순간 에러 났어요 근데 안싸우는게 나왕나요? 헥카리 명이 보였는데 원래 싸우면 안됐어요 저도 신내갖고 원래는 싸우면 안됐고 그리고 저거 근데 어차피 상대방 세나를 안해서 상관없긴 한데 세나가 뭐 난리잖아요 그거 맞으면은 팀원한테 붙으면 안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제가 얼때 이미 방패가 있어서 막아주면서 그냥 같이 묶여도 되나? 그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따로 같이 묶이면은 원딜러가 고정되어가지고 네 그럼 방패 안들더라도 그냥 살짝 빠져서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게 좋아요? 네 저게 속박이 생각보다 안 길어서 말 말 말 네넥톤비아 집가스 그 좋은 날 뽑아서 말이다 말 나이스 너무 센데? 아니야 이거 조절 좀 해야돼 지금 돈이 생겼어요? 세나님도 이만큼 하세요 세나님도 이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에이 세나님도 안돼요 제가 아니 가차 없네 아니 세나님도 안돼요 쿠티님도 저를 너무 저평 따지는거 아닌가요? 아 돈은 지켜서 오신겁니다 헬카리 아니 그니까 제너님이 이그나이트 들으면 그렇게 하는데 정화 들고 솔킬 못다해요 그래도 조인데 정화 드시지 않을까요? 제너님도 아이 정화는 둘이 들어야죠 아니 아니 조이는 정화 들어야죠 이그나이트 드셨는데요 저번에 세나왔다 우리 제너님 잘해 아니 못한다고는 안했어요 아니 못한다고는 안했어요 그렇게 많이 못다한다고 했죠 뭐 여기있다 게임을 좀 날먹어야죠 하하하하 조금라 역갱 봐줄게 역갱 봐줄게 역갱 봐줄게 나 안닙다 둘 다 가세요 나 안올거 같은데 다시 2시간이 안녕 네 안녕 말 또갔다 말 믿으러 온다 저 이제 와드 생겼으니까 더 안쪽에 많이 넣어볼게요 네 이거 네 태레메지도 되게 좋은데 네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 신소? 그냥 닌자의 신발 간 다음에 강희남 찍으셨죠 네 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강희남? 역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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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그레 의지 찍으셨어요? 역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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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닌자의 신발 역갱 역갱 나이스 오노우 그거도 괜찮긴한데 내가 몸이 더 단단해지고 싶다 싶으시면 그냥 닌자의 신발도 평타딜러가 많아? AD가 많아서 그런가요? 네 얘 빼고 다 AD 딜러인데 CC가 조금 귀찮아서 쌍 뱀디 그만 잘하세요 전 CC가 많아가지고 강희남하고 강희남하고 하면 적개 된다 별심리에는 어포로 싸입니다 오늘은 서로 싸우지만 하지만 언젠가 같은 판으로 만나기도 할 거야 맥마 똥길 이름이 샤아툰인데 샤아툰인 줄 알았어 정글 저취했습니다 정말 제가 알 수 있어요 저 안에 와드 바꿔 올게요 저 빠졌어요 저 빠졌어요 제가 여기 맨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깊게 받았어요 탑 솔킬 짰는데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요? 나이스 아니 뭐 맨날 있는 일인데 뭐가 신기하다고 반응을 합니까 반응해줘야 힘나지 아니죠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해카림이다 탑에 솔킬 땄다 아하 킬마 역시 화웅 아킬마 해카림 뒤로 돌아옵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갈까요? 따라가볼까요? 들어갈게요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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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여기있지? 가고 있어요 나이스 북 아니 저거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 방금 제넌디 잡았지 아니 아니 믿음 읽고 있었어요 제넌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들 나를 잘 안보시고 얘기하시는건가 이거 한발에 팍 물면 잡나? 제가 누구보다 많이 맞습니다 제넌디 하하하하 한 번 더 함께라면 뭘 안전하지 제넌 제가 엄청난 소식을 한게 들었습니다 뭐죠? 뭐야? 아 이런 말해도 되겠지 뭔데 아 이게 무서워 내가 보다 저건 들긴다니까요 네 해도 되나요? 그게 이제 재현님이 가렌보다 더 센 걸 할 수 있는데 유튜브 각을 뽑아야 돼서 가렌들을 했다 아니 뭔 소리에요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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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니죠 이게 100만 유튜버의 비결이었던 거야? 제대로 한 거예요 저거 뒤에부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뭐야 와 쌍빈님 미쳤다 난 집 갈래 미쳤다 또 원딜 보니까 눈 돌아가는 것 봐 아 나 뒤에를 또 안 봤어 아 씨 죄송 어 뒤를 항상 한다 부 아 원딜하고 미쳐버리겠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한 거 원딜 보고 그냥 지금 원딜만 쫓는 게임 없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쌍빈님 아니 사용자 설정으로 그냥 원딜만 계속 쫓아가는데 아니 그런 걸 왜 해요 저 미드에 한 번 와드 바꿔 올게요 네네 쌍빈님 침창민이 여기 미드 와드 네 지고 갈게요 까먹어지면 안 돼요 네 아 그거 박으시는 거 아 예 쎄나? 들켰어 나 빠질게요 위험하니까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여기 와드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이 지켜드린 겁니다 정글 보이면 안에 깊숙이 넣을게요 네 조이야 조이 조이 저 안갑니다 믿음입니다 그 제노님 믿음은 민대요 저 지금 저도 로러하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보자 보자 조이 올라갔다 헬카림 어딨지? 레이터 한 번 갈래요? 고고 고고 레이터 가 아 도망갔다 헬카림 여깄다 가고있어 가고있어 여깅 보고있어 저도 아깝네 오오오 오오오 아 상배님 예예 상배님 이거 전녁먹고 타 터트리죠 누누 온다 누누 온다 이거 다이브 안 맞아 다이브 다이브 저부터 궁극 쓸게요 네 빠져야돼 네 빠졌어요 아 아 아 아 백사람이 물음표도 안 찍으셔 그냥 나중에 새벽에 말하지 지금 지금은 할 필요없어 아 천원있어요 저 흑옥 용준비 어 너무 좋아요 내가 사려야되나 아 잠깐만 안 먹었으면 나 노랑 떴는데 아 뭘 안 먹었다고요? 이거 상배님이 라인 안 드셨으면 아 뭐랑 떴다고요? 괜찮아요 깜빈님? 제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오오 아니 정글이 잘하면 먹을수도 있지 근데 미드에서 그냥 좋아 미드가 너무 빨리 끝내버렸어 저렇게 안된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아니 저도 그렇게 끝내요 다랭이잖아요 저렇게 끝내면 마우트로 가셨겠죠? 하하하하 강틴님 지금 같이 맞으면 안 좋지? 강틴님 지금 무슨 뛰어야돼요? 저 양일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 구간이 좀 지옥이긴 하더라구요 어제 약간 매너리 좀 왔어요 챔피언에 지겨워가지고 빨리 이기거나 빨리 치거나 헨스준이 다음 템트리 여기 그냥 저 이거 마법사이 신발 갈까요? 네 너무 안보인다 상대 파워 적어주십쇼 네 이미 끝나가지고 그냥 화끈하게 모자 쓰죠 네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제때는 안쓸거라가지고 서울보 에헿 다이난 상대가 플레이스 3이길래 그래서 좀 그랬는데 제넌님은 다시 할 수 있을거야 아하하하 아하하 헤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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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또 어? 뭐? 네네 전령 센스다 나왔또 전령 센스 왜하나? 안했어 버그걸린대 저런것도 버그가 있네 저거 박치기 하려다가 끝나갖고 안하는거 같은데 버그만 저 잠시 행수님이랑 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루시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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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오버일 수 있는데 청시만 사왔다 오늘? 잘못 먹으면 졸립다 그거 준비를 많이 하시나 그런게 다 좀 부작용도 있는거와서 무조건 좋지는 않아 그래도 막 대외경이 많으셔갖고 조절한 적당한 긴장감은 좋지 않을까요? 나도 안먹는거 추천하긴 하는데 네 저도 안먹어요 아아 초기에 떨릴때 그런거 먹고하면은 꼭 그날 사고치더라고 아아악 아악 부정탕은 사약이야 이거 쌍배님 쌍배님 잠깐 없는동안 손 좀 씻고올게요 손이 이렇게 끈적끈적 저도 잠시만 물좀 다녀 가지고올게요 밤만 드시는것도 괜찮대요 반 음 음 음 아 처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긴장되는거하고 수면쪽은 우리쪽이 전문가가가 좀 많습니다 스트레스 달고사는 직업이라 그러면 청시만이랑 커피를 섞어 마시면 어떻게 돼요? 별로않죠 심장은 뛰는데 머리는 멍청이죠 하하하 완전 부패물력이구만 어깨 안먹고 심장 떨린데 머리가 멍청해진대 하하하하 다 해봤지 저거 완전 좀비잖아 옛날에 너무 떨려가지고 오만가지 다 해봤지 하하하하 제일좋은거는 일할때 커피를 겁나 들이키고 그럼 밤에 잠이 안오잖아 네 그때 이제 근육 아 그 뭐야 긴장완하지? 그런거 먹고 자는게 최고인거 같아 당연히 몸에는 안좋고 왔습니다 완전 생명력 끌어다 쓰는거네요 형님 하하 그러게 그러니까 일주일은 이틀이니까 괜찮아 iceless 왤습니까? 뭐 하다왔어요? 아니 이거 저기 뭐지? 제넌, 제넌이는 이거 안함? 나 이거 끝나려면 한 10분, 10분 걸릴 듯? 어차피, 어차피 손 푸는 거니까 제가 좀 박을게요 그거 퀴양가 한 미드에서 3번 죽고 시작해야 딱 제넌이 아니 나는 뭐 실버인데 말하는 그래도 퀴양이 캐리할 거 같아 내 루시아는 너무 상대 때리는 픽이었다 옛날 생각나게 노틸러스 이런 거 해줄까? 어, 저 끝났습니다 좋대, 좋대 다이아에서 연습하는 게 나을 수도 오셨대요 오케오케 빙글빙글 그 선풍기 교교? 아, 아니 한 명 가셔야 되는데 제너님 네? 제너님 멀었다는데 나 끝났어, 끝났어 어, 그럼 나갈게요 제가 나가 강키님 나가면은 실력 사이가 좀 될텐데 본캐로 오셔야 돼요 제너님 할 수 있습니다 본캐 없어 본캐로 갈게요 저거 혹시 정글하면 대타로 구할 수 있나요? 아, 대화? 그러면 강키님이 가능하세요? 들어가서 정글만 구할게요 정글만 먹는데 정글만 먹는데 이거, 이거 행수 내리고 이거 아래로 한 번만 좀 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한 번만, 한 번만 좀 대타로 해 주십시오 강키 그냥 아무 자리에 강키님만 넣으면 완성이네 아니 근데 강키여 정글만 먹다니요 갱을 얼마나 날카롭게 잘 가는데 그 캠프 다음이요 한번 들릴게요 아까 바텀 갱 매서웠습니다 매콤했어요 클라우드 템플러를 보는 거 같았습니다 아 그거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거 아니야? 클라우드 템플러를 매섭잖아 좋은 얘기네요 매서운 거는 클라우드 템플러를 좋았다 도는 거 중에 바텀 쪽 갱은 빼십시오 저는 탑만 가가지고 쌍창이 쌍창이 지금 그거 그거 해야 돼가지고 지금 비밀 특훈에 코딩 해야됩니다 갔나? 갔나? 자, 포지션 정하시고 정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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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게 있나요? 아모무? 아.. 그래서 클랠템 얘기가 클라우드 템플러를 고수 아니에요? 바로 맞아요 다이아 1 아니에요? 지금 4 같던데 다이아 4 제노님하고 비슷하네 저랑 똑같네요 하하하하 아직 나랑 똑같네 하하하하 아 근데 걔 평소에 힘 빼고 게임이 더 바빠가지고 하하하하 누구요? 진지하게 하면 마스터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요즘 애들 너무 잘해가지고 아 옛날에 클라우드 템플러 진짜 갱 진짜 매서웠는데 슬슬 제 나이 때 사람들 마스터 찍기 힘들어요 아 이제 그 뇌지컬로 이게 안돼요? 다른 사람은 뇌지컬에 피지컬까지 있어서? 너무 잘해요 애들이 뇌지컬도 손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거지 손에 여유 없으면은 안돼요 슬슬씨 상대로는 뼈방패인가요? 재생의 바람인가요? 어 뼈방패 많이 들긴해요 정글 먼저 잡을까요? 남모스가 나왔네요 정글 먼저 잡나요? 뭐 잡으면 되지? 어 뭘 잡아야 될까? 저 그럼 정글에 신지도 주십시오 정글만 먹겠습니다 신지도요? 저 부르지 마십시오 정글만 먹습니다 맞는거에요? 주세요 어 기대돼 카이사 궁 날아가는게 개념이 뭐에요? CC 걸리고 날아가요? 라콘이 CC를 걸거나 CC라는건 숙박이나 기절 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적을 공격했을 때 원이 떠요 원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실드로 그 멀리서 쏘는 장풍 맞추면은 슉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뭐 잡아드리나요? 저 어 어 숙박이도 날라가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잡아드려요 아무거나? 네 나 좋아하는거 드릴께요 다이애나! 다이애나! 어 그것도 괜찮아요 다이애나? 어 나 요즘 또 다이애나 연습중이어서 다이애나는 근데 좀 정글이 좀 받쳐줘야되는데 다있어 다한데 어 이거는 방어방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방어방어 방어방어 어 역시 하나만 알려줘도 아니 다 알아서 하시는 이건 다르다 다 하시는거잖아요 다른 4명 다 하는거잖아요 달라 달라 공속룬 아니라고? 공속룬이라고 하셨는데 노트북에서 공속룬 공속 안되면 패싱 못돼가요? 네 빨리빨리 때려서 여러 명 때리는게 좋아서 공속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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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해 그만해 뭐야 이거 채팅창 그만해 저거 못구해요? 너무 귀엽네 쌍배님이었으면 여기서 한소리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와드 안박아줬다고 아 저 지금 아 지금 코딩받으신건가요? 쌍배님 안계신거를 다행으로 하세요 아칼리 없는데요? 어 여기 조심 바텀 조심 아칼리가 없습니다 네 아칼리가 오고 조심 왔다 다이애나가 아칼리한테 좀 약하네요 다이애나가 아칼리한테 좀 약하네요 이건 많았네 요거 아 아 시도 좋았어요 칭찬합니다 마당쓸기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아직 여유있죠 아직 여유있죠 아직 여유있죠 아니요 이제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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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가봅니다 갑니다 네 바이요 네 바이요 아 일어난 챔프에요 바이 아 일어난 챔프에요 바이 여유가 없었네요 죄송 아 저 잭스 미친놈이야 탑 차단방아야겠다 하하하하 여기 다이아 1은 다이아 1 옆으로 해서 장풍 집어넣기 쑤셔 넣기 킬 맞출때마다 이런거 해줘야되요 정신력 흘리기 L받게 L받게 하기 중이에요 이거 뭐지? 저 이거 헛그랩 하는거? 어 내가 하는거네 저 마나 뺐어요 와 미친놈이야 아 간다고 간다고 아 뭐야 이거 람마스탑 이거 싸움 안걸게요 예이 잭스 미친놈임 잭스 미친놈임 잭스 미친놈임 아 탑 차이수고 전 직갑니다 어 죽나? 죽나? 미친놈이야 쌍래 들려 간다 잡았다 아 나이스 쌍래님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이 정도는 됩니다 9분 9분 8초 잭스 나 퇴까지 샀는데 타러간 적 없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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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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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렭 하바 하하하하 하바 Jeff 패술 하하하하 아하 바힘 안 쳐도 돼 이건 쳐 그래 그래 너무 좋아 이건 안돼 다이애나가 좋네 이게 사기템이었구만 저 와드 안 맞고 빠지겠습니다 이거 내가 먹어 남모스 여기 있습니다 남았어요 이렇게 그래 빠지면은 구시로 들어가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와드를 받거나 원딜이 이쪽으로 무빙니다 이제 그래 들어왔죠 네 그래 들어오면은 스포퍼소는 구시플레이를 되게 잘해야 돼요 어 라머스 잡고 쪽에 있습니다 저기 라머스 깊숙이 들어오는거 몰아도 되나 이제 우리도 킬 많잖아 지금은 끌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바텀 뛰겠습니다 봐도 돼요 지금 대화를 찍히시면 됩니다 지금 대화를 찍히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게 나을까 여기까지 하는게 나을까 어휴 좀 잡았네 잡았습니다 못 잡을 수 있구요 미드 위아에요 네 형 약간 힘내어서 상대님 포기했을거 같애 으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장了습니다 이러면서 곧 갈거 같은데 놓칠수있나 네 오 맞았어요 와우 이것이 재난이야 이것이 재난이야 나이스 아 까비 아... 이대로 집 나 춘게 없어 아니 퀴양 원래 나루가 잭스 못 이겨? 저렇게 앞점프는 못 이기지 정글 욕하면 돼 알겠어. 오케이. 좋은 거 배워가면 방과 아니 해서 제너님 그냥 차라리 이걸 다 미시구요 카이다가 이걸 받아먹는게 좋아요 아 그래요? 하고 킬 먹었으니까 돈쓰고 오면 제가 이거 밀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아 지금 원딜이 행스님인가요? 네? 아니 원딜이 원딜이 딩고님 아 빙고님 다음부터 피드백 없어요? 아니 몇번 했는데 목소리를 몰라 아니 아니 그렇게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오해 오해 오 죽었다 오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아 당황스럽네요 이건 람마스탑 람마스탑이에요 당황스러워서 솔킬 따졌습니다 6랩이네 안싸워야지 안싸워야지 뭐지? 우리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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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smallest 위aji 안 mois strengths aspiring quant 아깝다 과연? 아깝네 정키님 과연 보여주시나요? 안 되겠다 다이브 가도 되겠네요 탑에서 억울함 어 맞아야겠다 이거 미드 위아라서 바텀 빼야될 듯 오겠다 이거 올 수 있어요? 스레쉬요 스레쉬요 지금 스피드 못사지 스레쉬도 불파지 파이크 여러분 안 먹을게요 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나 조금 느려 나 나 쪽으로 궁 있어? 나는 슬로범 잭스부터 쭉 밀고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아닌가 근데? 나이스 나 너무 잘했어요 그거 아 미안합니다 무조건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밀쓰는데 제노님 불러보고 싶쇼 네 갑니다 근데 왜 신지대장굴이 좋아? 어? 혹시 신지대장굴 좋은데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하하하 저 텔 있어요 이거 디테일 바꿔주면 갈 수 있는데 이런데다 나도 텔 있어 아니면 요런데 일단 미드이야 타블랑 한거 같지? 이거는 빠이브 봐주는거 같구나 이거 텔 있어? 말해줘요 저 지금 미드 먹고 가게요 연기한거야? 못 지켜줬네 내가 이렇게 막아줘야돼 와 진짜 가피 제가 힐을 못했어요 서포터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맞은 원딜탑 연기를 참 잘해 와드 있으니까 미드쪽으로 시야보면서 갈게요 이건 볼 필요 없긴해요 차라리 박혀있으니까 와드 이쪽 시야두고 여기 와드 근데 이 와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미드로 가는게 왕이네요 여기도 와드있다 정글하고 같이 지우면 되겠다 어... 이거 잭스텔 없어요? 여기 잘 안 찍어 가십니다 여기도 하나 해볼게요 미드 잠깐 봐줄게요 네 네 저 위쪽으로 갈거 저 위에 늑대캠프 우리 블루사 한번 할까요? 갈까요? 탑텔 차에 있는데 아이씨 들어가 봅니다 네 들어갑니다 살 람머스네 주나 보다 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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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다 넣었어 이럴때는 이거 핑화 박아서 지우는게 낫나요? 여기 블루에다 와드 박긴 했는데 근데 우리 렌즈라고 어 들어가 봐줄 수 있는데 아칼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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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여기 텔 있어요 뺍니다 네 람머스 보였고 상대가 여기 박혀있 여기 박으면 지울만 한데 네 여기 박는건 충분히 의미 없겠네요 어 지웠다 저거 이거 한번 더 봐주고 할게요 네 이러면 쌍그룹 게임 라마스 있어요 이쪽에 블루쪽에 있었어요 아칼리도 내려가요 아마 이렇게 내려갈지 원래 텔 두개라서 전투하려고요 네 바로 백마밤이야 저 북은 없어요 아 여기있다 고고 고고고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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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테라 티티라 이거 안타도 되죠 네 어 안타도 되죠 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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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르르 후우 날라가버리기 나이스 날라가버리기 아칼 내려가요 지빈은 재난님의 믿음이고 탑허버 해주세요 귀는 올라가면서 미리 정리하고 뭐야 저거? 저러면 2딩인데? 나 그냥 쭉 빠졌어야 됐다 그쵸? 아니야 제가 킬 먹었고 쩝던 쟤 없다 이거 아 평캔이 됐대 저 속박치고 점화 걸고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뒤로 가볼까? 나한테 그 중은 없다 얘 비쳐가지고 이거 계속 싸워줄거야 얘 좀 이상해 저 미드 보면서 갈게요 싸워가지고 안달난 애 같애 나이스 여기 마드 아 넷 또 오케이 오케이 다이애나가 사귀네 다이애나가 사귀네 좋은거 같애 이거 아마스타 내려와보실래요 심창맨님? 내려와보세요 바텀쪽으로 예 내려올게요 좀 누비타시네 저 잠탑 죽어져 이거 저 스태프 있어요 나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안가도 돼 안가도 돼 아 좋았습니다 지금 창맨님 길살살 잃으신거 같은데 저..저 여기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조금만 더 있어봐요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좋았다 어 이거 다 내면 될거 같은데? 몇 서클 보신거죠? 여기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쟤 구석 있어요 저 몰리면 죽습니다 이거 너무 좋겠는데? 가죠 어? 라마스도 있다 여기 와드 없나? 와드? 야 미드에 쟤 푸나이러 간다 어? 이거 텔 안좋아요 너무 욕심 텔이었어 아니 근데 저희 16분동안 한번도 안쏘서 썼습니다 왕 내꺼 아 플렉스 했군요 여기? 다 있다 라마스 돌아온다 돌아가요 저기요? 제넘님? 저 행스님 이럴때만 오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에? 그렇게 줄거면 그냥 쓰지마세요 제거만 보고 해주는거 아니죠? 아니 아니 제넘님 그러지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심 어? 지금 있었으면 어때요 테리 그쵸? 알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네 오 오 오 오 다행군이다 와 이거 잘했다 뭐야 이거 나이스 텔만 있었으면 진짜 잘했는데 뭐야 펜타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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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사님 이제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괄호사님 펜타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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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가 압도해버렸네 쌍배님 이제 오시는거죠? 쌍배님은 코딩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가면 또 들리잖아 물어보러 갔.. 물어보러 갔다 가야겠나? 제넌이.. 제넌님이 이정도면 백설령님이 미드업 하하하하 아니 이게 왜 아니 이사람 병원씨 예예예 아 P1딜 하시면 되잖아요 바텀와서 아아.. 1딜 뭐할줄 아세요? 저희 이제 밝히죠? 하하하하 아 예예 빨리 왔습니다 우리도 포변에 상대 핏 뺀 헷갈리게 전략적으로 좋은거 같애 백설령님이 더 잘하니까 잠시만요 흠 아이씨 이거 방송이 안 켜지지 아 제넌님이 텔포만 잘쓰면 참 좋을거같은 하하하하 텔포가 흠 아니 그거 그냥 장난으로 썬거에요 저그 알고있었는데 아 맞죠? 약간 혁준님 택시텔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쓸데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써봤어요 플렉스 흠 이동하기 귀찮아서 걸어가기 귀찮아서 백설령님이 제너님 이겼냐구요? 예 이겼대요 아니 그 몇번을 아니 채팅창에 올라와서 채팅창에 올라와서 아니 이거 한 몇번이 오늘 예 그리고 다시하자고 하면 아네 너 개못하잖아 하하하하 아니 그런 채팅 없는거 같은데요? 흐하하하 정말 진심으로 하셨겠습니까? 진심으로 했는데 지적했어 말이 안되지 진심으로 했겠어 다이안데 진짜 말이 안돼 사실상 그냥 라이엇 시스템에 의해서 다이아 사이에 간당간당 턱걸이로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 아니죠? 하지마 그런 말 아니에요 흐흠 흐흠 너 원래는 플랫삼 막 이런 얘기 하지마 아 어디까지 기 살려줘야돼 아 맞추리다 흐흠 백설령님은 이제 기가 완전 사났습니다 흐흠 흐흠 이게 팀장이지 끝났어요 오늘 팀원들 일부러 저가지고 기 살려주는거 맞아요 오면 내가 텐션을 조금 줄일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냥 입 옆에 문신을 해요 빨간색으로 하하하하 아니 언제 저거를 또 먹입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제 저거야 아니 한 4일전이에요 4일전 거 4일전이에요 아 어울려서 아 요즘에 뭐 문신같은거 뭐 그거 없잖아 터붓이 안하잖아 아니 코닝 끝났습니다 예예 코닝 끝났어 이거 아 저 방송을 다 보고 다니는게 아니고 그 핫클립같은거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개념을 어떻게 해야되지 카페에 올라가고 방송끼고 알려드려도 되긴한데 응 어차피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아니면 뭐 방송을 끄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실 다 알고 있는거잖아 네 다 알고 있는거라서 저 이게 파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다시 참 바르면 초대를 받아야 아 제가 추방했어요 하하하하 아까 안나가시고 다시 다시 받아주십시오 아 아까 안나가시고 하하하하 네 근무는 네 몇번 더 돌려 왜냐면 선량님이 없으니까 좀 더 하고 다 오면은 상대방 그거 할 때 대회 할 때나 뭐 그때 하죠 네예 쌍봉투자 빠르게 행수 코치님은 내려와서 얘기 좀 하시고 전 또 내려가요 예 빙고 코치님은 와드 받침대 좀 잘 좀 알려주십시오 하하하하 바쁘네 갑시다 행님 그 한분이 소현님 저 다시 접속할게요 예 티키티티키티 아 근데 다이애나 괜찮은데요? 다이애나 하세요 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좀 봤을때도 다이애나 나쁘지 않았다고 어 진짜요? 그게 아 네 한 번 더 할까요? 재현님은 재현님은 항상 최고입니다 아무거나 하십시오 어 뭐야 저 감동받았어요 쌍봉투자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최최고는 백설력 하하하하 그만해 내가 막힐이라고 그만해 몇 번을 말해 니저를 해 아니 근데 진짜 나 어제 감동받은게 어제 신드라랑 아펠리우스랑 참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하하하 진지하게 한 번 더 보여줘요? 예 너무 감동이어서 저 울뻔했잖아요 보다가 아 이게 단어법인가? 그 강소연님은 이 곰 캐릭터가 자기 캐릭터야? 뭐요? 저거요? 곰 그 빨간 빈이 쓰고 있는 곰이? 아 예 그거 율무랑 약간 섞어놓은건데 다시 다시 율무? 예 레드 레드 탔다가 다시 골렘 가고 골렘 탔다가 다시 가고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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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오케 됐다 됐다 고양이보단 개라 이거지? 고양이보단 개라 이거지? 아 그냥 다리우스 계속 되뇌하게 내가 다리우스 할 수 있었으면 좋았고 막간의 형에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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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면서 만 36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입방적인 사람 우리 팀장님 같아요 왜요? 갑자기요? 아니 뭐요? 전화하고 뭔데요? 갑자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뭐야 레오나 뱀이네 자 집중하십시다 레오나 뱀이네 마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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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아 어 저기 그브하네 무슨 원디리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앞에 어 앞에 레오나 뱀하고 그브 뱀 아 그브 가져가네 정당정당한 걸로 하세요 제가 이번판 캐리하겠습니다 정당한게 돼 제드 아 이거 약간 촉이 오는데요 어떤거요? 아 그냥 촉이 옵니다 아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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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확 옵니다 아 맞고요 아 예 아 네 느낌이 나 나 맞다 근데 쌍맨님 느낌은 다 안맞는 것 같긴 해요 크 아 아 이거 왔어요 토요일때마다 안맞더라구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촉을 두명 느꼈어요 그래도 난 제너님이 정말 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아니 또 왜 또 나야 아니 나는 진짜 어제 유튜브 갖고 보려고 가련뽑은 사람 처음 봤을텐데 아니 뭔소리에요 그 와중에 잘 잘했습니다 그 와중에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해 아니 그 그 쌍맨님은 뭐하셨죠? 기억이 안나요 예 저 저는 그냥 숨어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안보이시더라구 예 너무 조금 숨었지 않았나 아니 그 병건님이랑 합치해가지고 못 봤을수도 있어 계속 우리 둘이 붙어다녔 아 저 너무 못봤네요 미안해 우리는 인간 진해였어요 어 인간 진해였어 아 자꾸 frost 좀 저 항문 냄새 맡으면서 오더라구 아니 이상한 소리라 여ih 아니 쌍맨님 그랬어요 실제로 뭐 저 거짓말은 씁니까?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침착매님 옆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놓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2인삼각처럼 붙어있냐고요 좀 유격을 해도 되잖아요 쌍배님이 침착매님 너무 좋아해 그니까 솔직히 이번 회식도 그냥 침착매님이랑 둘이서 따로 만나고 싶다고 어제 말했어 아 그래요? 어 난 싫은데? 하하하하하하 다 같이 만나야지 코치님하고 아이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다 같이 만나도 쌍배님하고 단둘이 있을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면 풀빵 먹는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호떡 타이밍 되는 우리 둘이 있어야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허소래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랬어 제발 쌍배님 제발 심창배님이랑 둘이 만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왕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행수님이 그 중에 한 명은 침착매님인가요? 이거 하하하하 어 이거 왓아 막았다 말 돌리네 말 돌리네 소연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다 까버린다 뭐 내가 뭘 뭘 말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뭐 너의 치부에 대해서 다 말해버린다 내가 치부가 어딨어 말해봐 어 여기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이거 나오차 돕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쌍배님 같은 아천꾼이셨어요 아 네 나 솔직히 홧게 좋아합니다 흐흐흐흐흫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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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흫 아우고 어 어 이거 여기 와드에요 오 나이스 나이스 인삼 나이스 인삼 예예 아우카이 혼자 여기 던져보실래요 네 네 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 혼자 넣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쟤너님 어떻습니까 쟤 촉이 딱 맞았죠 와아 오 아 뭐라 했죠 미안합니다 쌍배님 못 들었어요 고구 아 참 좋다 이거 고구 걔 미치듯이 또 거치지 마시지 마요 저 그냥 무난하게 할게요 저 그러면은 저쪽으로 오면 더 맞아 이렇게 해서 암모빙 치면 돼요 우선 부터 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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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 척해 어떻게 때린 척해 난 괭거린데 맞아도 돼요 난 괭거린데 어떻게 때린 척해 그냥 앞쪽으로 맞으면 돼요 응 이러면은 저를 때리느라 CS를 못 먹어요 아 서포트는 저가 최대한 얄밉게 조심해 와 개패기 미쳤다 개패기 미쳤다 딱 설령님 정도 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좋아 요거 아펠리오스 뭐야 나 안받네 맵을 나 갈게 이쪽으로 아이고야 맵을 안받네 죄송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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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글털로 가야겠다 고고고고 기기 기기? 기기 그렇지 좋아 쟤도 안내려간다 근데 쟤도 안내려간다 기기 기기 나이스 좋아 좋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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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끝까지 쟤도 끝까지 안올라간다 하하 최고 CC기 와우 나이스 오케이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미드커버할게 밀지마 쟤도 없는데 네 틀있어요 틀있어요 아 빨리 틀있어요 그럼 나 저기 미드로 감 와 기술을 세번 못 맞췄네 미드 위하여 아니다 아니다 위에 가야겠다 다 와드 받고 예예 조심하시죠 미드 안보입니다 빼야되요 빼야되요 나도감 나도감 오 나이스 잘했다 다 됐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어 이거 이러면 아래게 깐고 있나 있던거로 봤어요 예 바로 내려갈거 같은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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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다 그렇지 아래게 깐고 내가 먹었어 내꺼 와면 내꺼 어 저기 그브 저기를 진짜 안본다 잘 안지우네 그거부터 뒤로 오나 아까 지나갔는데 어 그브 여기다 저 백업 빼야되요 빼는게 나아요 빼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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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예예 미드 랩차나서 레벨링 따라와야되 예 아파보는데 아칼리 이거 아래로 가야겠다 그브 아래로 내려갈수도 있어요 예 어 그브 내려갔다 여기서 레벨링이 덮치자 덮치자 내려왔다 내려왔다 조심해 조심해야되 조심해야되 빼야되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지금 제대로 위로 버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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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위로 여기 노하드 뺨링이 저거 들리게 나도 한번 봉 조그릇 나 조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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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링 못다닙니다 저 네 저 나도 집갔다 예 문 말렸어 와 저만했으면 보자 아니 근데 여러분 방풀상대로 요정놈 잘하고 있는거야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하래 방풀은 맞아요? 하하하하 100%입니다 100%라 나 알아보긴 했어요 저쪽이 맞아 저희 궁 엎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반타스틱 이거 밀어줄까요? 네 밀어줄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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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어도 돼요 안 밀어도 돼요 안 밀어도 돼요 안 밀어도 돼요 다인이 좋네 저 와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먹었다 어 그보다 그보다 싸움? 안되겠다 저 뭐래요 저 뭐래요 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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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부터 뒤로 오나? 일단 핑어 하나 박아볼게요 그보다 어 빼야돼요 저 올라감 일단 올라감 네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저 지켜봐 드릴게요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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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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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제드궁 있나요? 네 제드궁 있어요 네 운매가지고 어 제발으로 가야지 저 이거 그 타동선 탈게요 그분 있다 그리고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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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되나? 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제가 쫓아내요 저 지금 가요 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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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예 저쪽 빠진다 아아 위험해 위험해 아칼리 위험해 이거 먹는다 아니네 그 팀장맨이 이제 랩 낮아갖고 경신 먹어야 돼요 네 오 이거 먹는데 나 절력 먹을게요 이거 나 사내기네 어우 이거 잘해 어어 지금 내려간다 북쪽으로 해카님 탭 있지 않나? 아 이거 스펠 이거 모델 노궁이야 오 저거 제가 아까 말한거 쓱 멀리서 fus 제드 내려옴 젤드 내려옴 조심하시고 안 보여요 가이브 할수록 오 네가 갈래? 가까이 한번 제드 아래 나 간다 제드 올라가 출발했다 출발했다 출발했어 욕먹는거 같아요 욕먹는거 같아요 자 한번 던져볼께요 안먹어 나이스 오졌다 9 어 쟤드 내려간다 두부 탑 두부다 나 뺄 수 있어 해외배됨 살았음 제가 녹음 الب니카드 안보입니다 거부가 막 설치네 여기저기 원래 저런 캐릭이예요 상대동을 좀 그거 괴롭혀줄까? 아니 아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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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해 혼내줄게 갈리오 6렙이예요 원딜을 CST가 많이 나요? 좋습니다 미드 안보여요 먹어주고 나이스 좋아 혼냈어 용먹자 용먹자 용할게요 나는 자연스럽게 싸운 걸음? 이거 지우면서? 지우면서 자연스럽게 싸움 난 용먹을건데 용드신데 가줘야돼 가줘야돼 가고있어 아 왔어 한입만 한입만 와우 와우 아 나 궁 쓸걸 내 두시면 내 내 두시면 내 안칠게요 쟤도 올라오고 있어 쟤도 올라오고 있어 아 그냥 이거 슬로우 걸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오 나 칠까야돼? 쿨 썼네 아 까비 내가 그냥 잡을걸 용 못 가겠다 그거보다 나 올라가 이거 저 궁 없어서 사려야돼요 나 올라가 나 올라가 죽어버렸고 죽어버렸고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노력은 인정해 주지 리볼버 이러면 아칼리 파톤 갈게 네 아칼리 파톤 왜 피와 모드 내려간다 오케이 어 일단 저 이거 아래 점프 좀 먹을게요 핑하 지우세요 이거 그부 미드 가면 라인 예쁘게 돼요 오케이 미드 갈게 어 여기있다 와드 여기도 와드 있다 이거 혹시 자 먹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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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올라가 헤헤헤헤헤헤헤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살 수 있어? 예예 예예 살 수 있어요? 제드한테? 네 절 믿으세요 다운 있어요 여기 예방 주사 해놓은 테니까 여기로 도망가세요 예 도망가세요 나 궁 있어 예 여기 와드 있다 여기 와드 있다 저기 학살량 저기 학살량 어? 어 오이 왔다 아 이거 그거구나 백살량 연습 백살량 연습 예예 그렇지 좋아 직석에 한번 가드릴까요? 가볼까요? 그럼 나도 호응해야지 같이 가자 자 간다 일단 출발 갔는데 없는데 아 빠졌네 빠져버렸어 여기 갈리오 여기 쌍머리 왜 이렇게 안쓰럽죠 뭔가? 플레이가 원래 누누가 들어갔다 자 이럴 때 제일 좋은 형은 페카린 내려가고 고충도 탑으로 와우 아우 죄송해요 왜냐면은 이유 알아요? 이유 음 퀴즈 왜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답을 알려줘 왜냐면은 저글도 옵니다 전령이 나오잖아요 네 페카린은 테리 있고 페카린 바텀 보내고 바텀 뒤로 탑간 다음에 네 전령 싸움 하면은 자연스럽게 4대3 구도가 나 아 이거 누나 조심해야 돼 다 간다 네? 나도 가볼게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야 나 쟤 뭐야 너와 나의 연결물 못가져 어? 전령 먹었다 먹어도 돼 예 전령 먹을게요 전령 먹을게요 이거 갈까? 갈까? 나 전령 먹고 있어 못가 아 나 탈진은 먼저 올걸 너무 늦었어 그치 나이파 오케이 좋아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구 천창민님 히오스 하실 때 예 전령 먹었어 전령 먹었어 예? 네? 비굿이 목소리가 좀 낮아요 아 잠시만요 히오스 할 때 뭐라고요? 포지션이 어디였어요? 이거요 탱커 서포터요? 탱커요 히오스는 서포터가 없어요 아 메인 탱커 토사 뭐 이런 느낌이요 아 서포터가 있는데 힐러다 힐러 이런 느낌이 아니고 피 막 빵빵하게 채워주면서 아 이런 CC 걸면서 하는 땅땅이들은 탱커같이 이렇게 돼요 땅땅이 이거? 어 들어오는 것 같다 어 어 어 어 어 어 용이에요 용 템이나 뭐 이런거 준비하고 용서 용 30초 이거 자 미드 전령 풀면서 용가 봐요 네 네 좋죠 네 갑시다 핑완 저기 핑완 저기 핑완다 옆에 이거 그냥 오백스는 잘 안 베끼겠다 Q가 너무 세가지고 어 쟤들다 저 뭐야 쟤들 들어오면 조심 들어올 것 같은 같이 밀어냅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적풍 있어요 적풍 있어요 어? 이거 이거 아 못 볼걸 잡았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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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곧 이거 이것도 이것도 예예 저 이거 보대공 있어요 나 수은이키는 이거 우리 그냥 정비할래? 받은 상태가 안 좋네 아니 지금 죽었는데 그냥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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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초식이 하나 있어서 한 번 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피업하고 갈게 바로 바로 가요 사고 아래로 사고 아래로 빠져 사고 아래로 빠져 미리 빠져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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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버려도 돼요 안 버려도 돼요 죄송해요 와 이긴다 스톱까지 버릴게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미안 따라가? 안돼 저쪽 탄생해가지고 그만 갑시다 아이고야 그만 가라는 말 들었어야 되는데 쏘리 전령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전령이 이제 안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바로 대왕 지렁이 전 바텀 갈게요 예옹 저는 믿어갑니다 저 전령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전령이 이제 안 나와요 20분 지나서 아니 전령 제가 가지고 있던데 아아 들고 있는 시간 동무속밥했네 저도 믿으러 갑니다 요쪽 시야로 갈게요 나도 CS 좀 먹어야겠다 저 왕 남겨주세요 아 못 먹겠다 나 이제 전령 써야 될 것 같은데 재현님 전령 얻어 좀 해주세요 어 미드에다가 그럼 나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전령은 미드에다 뿐이 좋아요 저 잠깐 와드좀 바꿀게요 네네 미드 가까이에서 풀면 돼요 아 약올리기 데드 여기 데드 여기 있어요 네 어 뭐야 나 피가 너무 없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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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리면 이거 이거 부터 오케이 나이스 나 같이 피 찾게 안 돼 나 올리기는 했는데 오오오오 후ителей 너 등이 빨리 잘 잡고 놔 우와 이게 되려나 안 되려나 그 수강이 없을 제가 공 썼다가 공 썼다가 뺏어 안 돼 안 된다 안 되려라 난 너무 많이 맞았어 까비 까비 이건 좀 아까웠다 아 내가 Johnny thankfully 드라는 거리가 지지 roll 아 용 2분 남았네 죽고나서 돌지 않았어요 이거? 죽고나서 돌았을 텐데 이제 잘 들리시나요? 어 조금 낮아요 저만 낮게 들리는 건가요? 조금 작게 들려요 살았어? 살았을 수도 있었구나 되게 화장실에서 숨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어 맞아요? 아니죠 저 미드 밀게요 예 이거 직수 갱 한번 이거 나 저기 뭐야 직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이거 어차피 잘 큰 애들이 왜 쟤드랑 이런 애들 뿐이라 이거 나 혼자만 아펠리우스 몰고 나머지는 앞라인부터 밀고 들어와 오케이 근데 아펠리우스 몰 저거 저렇게 나와도 질 나오나요? 저렇게 가도 오 아펠 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펠이 망해서 생각도 그러면은 내가 그냥 쟤드 물어줄까? 쟤드 여깄다 응 물어도 돼 물어도 돼 쟤드 국 쓸거야 그냥 바로 어 여기여기 깜짝이야 눌렀네 오오 갈려기 이거 온다 온다 고국 기기 이거 W 빠졌어 누나 그냥 와 아래있다 유니한테 간다 유니한테 간다 야 이거 쫓아가자 다같이 미드가 왜 다시 가 미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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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가라 저거 저런텔 안 돼 아 되나? 가볼게 가볼게 생각보다 잘 버텨어 어디로 가 미드가라 그러고 갔던거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깨달았어요 저거 오지마 오지마고 오지마고 애매하다 공을 버리고 다같이 미드가서 미드 밀었으면 밀었을듯 아냐 어디서 많이 듣던 오더여서 괜찮습니다 ㅎㅎㅎㅎ 뺀다 하핰 가죠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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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알려줘갖고 뺀다 흐흫흫 고요함 병원을 아냐 죽음이다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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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핑하에요? 나 이거 돈 좀 몰아줘봐 궁무 뽑아야되고 미드 큰거 먹어 누나 아니야 아래쪽 나 궁붙게 없어 집갔다 옴 보자 앞에는 제가 어떻게든 물어볼게요 이거 크리미 레드 먹을래요? 아뇨 어 나왔다 어 물린다 물린다 나 못 빠져 나 못 빠져 아 죽어버렸다 아 죄송합니다 왜 들어가? 죽어버렸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있는지 걸거 같은데?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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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쟤들 여기 있다 아 이거하고 나 갈게 바로 개캡 기기기기기 저기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 여기 두명 앞에 누플이에요 저기요 누누 튀어나왔습니다 가도 돼요 지금 이리로 이리로 다와 시비를 컴 못해 공개 있어 못해 공개 있어 어 나 죽어? 죽어요 수비를 안녕 어 미안해 으아아아악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왜 이렇게 재밌냐 미안해 상대방 정불로 간다 상대방 정불로 간다 털어도 돼? 저쪽 다 태어났는데 저쪽 다 태어났는데 아 하하군이 하하군이 야 괜찮아요? 연습이잖아요 으흐흐흐흐흐 우와 그브 진짜 미치겠네 그브 너무 세다 근데 그브 쿨 없어 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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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어 나 아리정글 아리정글 이제 수액동산 짭니다 streak 수액동산 짜 어 우리 죽음의 트라잉글만들 만들어졌네 그러면 이제 바로 놔드를 지우고 낚시 윗을 밀면서 낚시 그리고 아칼리는 페리 아니니깐 아칼리는 스의마로 오려라 흐흐흐 어 이거 과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진짜 못났다 쌍배님 진짜 전형적인 솔랭전사세요? 아니 혹시나 혹시나 놓칠까봐 혹시나 못났어요 당신이나 사람 어 혹시 아 혹시나 놓칠까봐 아니 이거 바로 0.1mm 앞에 있는데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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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쓰레기 송선이었던거야? 난 소연이만 믿었지 난 소연이만 믿었지 주문타이밍 맞췄어요 아니 이거 저 따라오시면 안돼요 저는 혼자 다녀야돼요 원래 이거 쌍배님이랑 같이 쌍배님 왜 쟤 똥구멍냄새 안맞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용입니다 용 지금 약간 바텀 한 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바텀 한 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미드 밀면서 가야될 것 같아 지금 뭐 바텀은 안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용 바로 먹겠다 용안님이 해줘야돼 어 뭐야 바론갔는데 하하하하 하얼리 시잇 하얼리 시잇 하얼리 시잇 어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저쪽 두 턴 썼어 저쪽 두 턴 썼어 쟤들 근데 공 빨라요 저거 50초 정도일거에요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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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갈려 붙어 갈려 붙어 나와 어.. 죽겠다 제만이 다 죽었으면 미드 아니야? 이거는 누노 혼자 먹고 나머지 미드 그럼 나 그냥 바텀 일찍 깎아야겠다 늦었으니까 끝났네 이거 먹었다 너무 좋아요 저 이거랑 이것 좀 먹을게요 아칼리님 네 기퍼 예? 깊어 기여요? 깊어 이 무예테라님 지금 죽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라는 거지? 깊다고 아 깊다고요? 아니 안 들렸습니다 살짝 빠졌다가 다시 천천히 오 좋다 자 예 다음에 데캡 깔게요 오케이 너무 극딜 극딜이시지 않나? 너무 극딜이시지 않나? 좋구나 가라고 해가지고 저 녹지 않나요? 아 아 목줄이다 쟤드한테 누굴 것 같은데 와우 뭐야 이거 한번 11호 공용해서 네 노래도 된 어 지금 뒤로 온다 뒤로 온다 야 이거 뒤로 가볼까? 네 쟤드 올라온다 쟤드 올라온다 혜 ef 까비 아 뭐야 왜 졌어 아펠이 문제가 아니었나 앞에 있는데 스펠다 빠졌어 어 콜둘이 안 꺼진 사람 있네 3대군 다 빠졌죠? 모데도 빠졌어요? 모데도 빠졌어요 15초 남았습니다 2대군 다 빠졌어요 와우 따로 스테이익 굴렁굴렁굴렁 갑니다 저 갑니다 못끼나요 여기 갑시다 여기 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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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봤다 좋아 나이스 계속 가볼래 깨우고 가야되는데 와우 스테이익 전멸 빠지고 갈리오 전멸 잡아주고 그렇지 저 텔 있긴해요 할까요? 네 여기다 이거 봐가지고 지우고 이거 뭐야 이거 버그 투미니언 갑니다 가텀 가요 가텀 유지 빼자 용 1분 20초 용이냐 바론이냐인데 일단 바론 시야 1개는 먹고 용 가는게 나을 수도 바론 시야만 하나 따고 갈게요 용 두개씩이라 의미없다 그러면 바론 시야 잡으러 갈게요 네 저 이거 레드맛 한번 구할게요 그럼 예 수은이랑 탱은 정말 별로야 바로 바꿔 누누 위험한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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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부터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응 자 이제 저는 바텀쪽 보죠 용쪽 봐 용쪽 예예 저쪽 안보여가지고 바론 간사이에 우리 자리잡고 하면 될 듯? 이거 더 킬 파워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저거 간김에 먹으면 어떡하지? 쟤네 이거 한번 끌어볼게요 바론간다 바론간다 가가가가 바로 갔어 너무 빠른데? 아 너무 빠르다 이거 싸움 보죠 바로 너 가고 있긴 해요 나도 가고 있어 누누 보여주나? 아 아 아 근데 이거 안 끝날 수도 있어 이거 우리 미니언 많아가지고 이거 쌍둥이에서 막을 수 있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미니언이 없어 이거 몸대면서 밀기는 제네들이 체력이 없어서 이거 아직 기회 있어 아 아 누누 최연소 졸업이라는 채팅이 있는데 무시할까요? 그걸 또 읽으시네 아 이거 맞아 너무 심했어 천재 누누 속력은 최연소 졸업 제 옆에서 W 숨기면 돼요 네 시비를 지키란 얘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승혁 감사합니다 역시 그런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지금 일부러 못하고 있는 아 느낌 있었다 아까 제 킬 전력을 다해서 뒤지던데요 최연소 졸업 아 바로는 바로 갔을 때 이거를 생각을 했었어야 됐나봐 저 이거 먹고 다해서 올게요 차이요 저 그냥 잘라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일단 미디를 밀어야 돼 이거 부시로 들어오면 누누가 불쓰고 있으면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없어요 여기 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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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멀어 원 딜이 너무 멀어 원 딜이 너무 멀어 뭐야 여기 와드인가? 어떻게 알지? 여기 누워드였는데? 그냥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 좋아 오오오 빼요 땀 나 예 나 패 살게 타라면 봐봐 나 타라왔어 살았어 나 스킬 다 뺏는데 나 스킬 다 뺏는데 저 쟤는 이겹 있어요 2대1 여기는 2대1 여기는 소탐 1대2 1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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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1대5 아니야 2대5 시비르 오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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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오면 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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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오면 고 너만 오면 고 아칼리 사망 아칼리 사망 자 시비르는 시비르는 전원 사망 전원 사망 전원 사망 바로 완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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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 완치 아칼리 완치 마오카이 완치 마오카이 완치 다 졸업하셨네요 즉시 완치 즉시 완치 마오카이 강한 정신력 드리겠습니다 누누 졸업 저는 시비르 님 강한 정신력 응 나도 아 이거 승급전이었네 그런건 나중에 혼자 힘으로 하실 승급전이었습니다 아 시비를 칭찬이 많네 아 잘하는거 할까요? 너무 쉬울까봐 너무 쉬울까봐 너무 쉬울까봐 가로치고 백설량한테 짐 아니 저한테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백설량이 왜 안오시나요 진짜 종시나? 뭐 이유가 있겠죠 아닌데 안오는거는 정성들여서 손편지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확인해봐야겠다 편지가 확인하고 써야되지않나? 아 아 아 진희재의 러브레터 아 진희재랑 러브레터라는 말이 왜이렇게 어울리지?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 이거 지금 다행이야 두경기라 한 분만 쉬었다가 올까요? 아까 와드 말씀해주시는거 있으니까 어차피 대회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할거같애 그 관전을 키잖아 그죠 음 지금 할까 방송 끄고 이건 켜도되고 꺼도되요 아니면 한판만 더하고 끌까 예예 난 그냥 지금 깔끔하게 끌라고 예 저도 지금 깔끔하게 끌고 쌍배님이 또 여사친이 또 걱정되나봐 아 악질이다 악질이야 아 여사친이 왜? 여사친 아니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안올까봐 대회 때 동갑내기 아이 설마 혹시 동갑내기 동갑내기 롤하기 아 술 이야기 좀 하지마 하지말라고 했어 그거 하면 진짜 러브레토가 그 이야기하면 진이 제일 러브레토 근데 진짜 가슴 철컥 내려앉긴 않겠다 일어났는데 저녁 열한시야 그만해 그럼 진짜 하 너무 끔찍하다 아 그럼 C코스로 데이트하든가 겐지스오덕 같이 나눠먹으면서 아 C코스도 아깝죠 그러면 숭도 케이블 같다고 숭방도 아깝다 D코스 지금 잠시 치는 시간입니까? D코스 백설량님 전용으로 만드는거 아니야? D코스 전용 특전 진이의 특전 진이의 특전 아아 이제 좀 고쳤습니다 예예 아 잘들립니다 예예 잘들립니다 일단은 그러면 와드 개념부터 방송 끄고 오겠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저도 들어야 되면은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오세요 네네 그럼 저도 화장실 다녀올게요 화장실 가 화장실 가 다시 올게요 방송할때쯤에 뭐야 뭐 무슨 타입이라고 3 즉